바이엔드를 뽑아내고 버려 힘쎄 버려? 저거 안쓸거야? 안쓸까요 그냥? 어! 됐어 일단 바이엔드 오픈이 완료 그 다음에는 그립을 공원같은 곳에 가면 에어건이 있습니다 에어건을 대고 불면서 잡아당기면 쉽게 그냥 분해 아주 깔끔해 끝났어요 끝! 분해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 새그립 바이엔드를 일단 분해 와 이거 들어갈라야 이거? 안 빠져요 피해야되는데 자 이제 대고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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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이렇게 때려가지고 넣으면 끝! 완성!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그립! 주위에 에어건 있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그립을 교환할 수 있어요 없으면 집에서 알코올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